아클라우드 가밀은 주변 지역 개발 후 5키로 이내에 배우수요 91만 명을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권으로 급부상하는 상권이 될 것입니다. 기존 상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 구두 신고 나온다는 그곳 경기도 내 최고 입지가 될 지역 그곳은 바로 가밀지구 가밀지구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의 숨은 도시 아직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희소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도시 가밀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수도권에서 인접해 있고 수도권 시세 대비 가장 저평가된 지역 하남시 가미동입니다. 경기도 중동부에 위치한 시로서 이름이 하남은 백제의 도성으로 알려진 하남 위례성을 따온 것입니다. 동쪽과 북쪽으로 한강을 건너 남양조시, 서쪽으로는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 남쪽으로는 성남시와 광주시를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인구는 33만 명이고 2027년 교산 신도시의 완성으로 인구는 약 42만 명의 자족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하남시의 주요 도심으로는 원도심으로는 덕풍동, 신장동은 하남시의 터줏대감으로 불릴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 필로티 구조의 빌라들과 오피스텔로 만든 동매입니다. 풍산지구는 하남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택지지구로서 계획 당시에 개발 제한으로 아파트들이 15층을 넘지 않은 저층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미사강변도시는 서울시와 강동구와 붙어있는 도시로 규모는 신도시이나 실제로는 미사강변지구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가 합쳐져 개발된 제2기 신도시입니다. 교산 신도시는 이전 정권에서 국토교통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하고 개발하는 제3기 신도시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브리핑할 가밀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송파구 옆에 위치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행정구역상 명칭은 하남시 가미동이지만 생활권은 송파구에 위치하여 향후 투자 가치가 잠재적으로 유명한 지역이며 둔촌동 올림픽 바크포레온 아파트와의 거리도 가까워 송파, 강동 지역에서 투자 문의가 많은 지역입니다. 가밀지구는 하남시 가밀동, 가미동 일원에서 약 51만평의 공동주택 약 15,000세대 인구 5만 명이 입주한 단지로 위례 신도시와 연계하여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를 대체하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의 무분별한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친환경 도시이며 또한 교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가밀지구 교통망을 연계하여 황금도선이라 불릴 수 있는 3호선 5금에서 가미를 거쳐 교산 신도시까지 연결하여 2028년 개통 예정으로 송파,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는 초이 ICS설로 2025년 완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에서 세종까지 약 1시간 15분간 주파해 가능성이 보입니다. 또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는 송파구와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만성 정체 구간인 양평까지 단 4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하여 여가생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변화하는 교통의 중심에 가밀지구가 있습니다. 가밀지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하남시지만 현 생활권은 거여, 마첨, 둔산, 교산, 위례를 잇는 강동의 중심 생활권, 송파 권역의 생활권입니다. 올림픽 공원과 둔천 주군과의 거리는 약 2km와 위치하고 있으며 제3기 하남 교산 신도시 개발시 서울 동남권 중심지로서 위치가 격상될 것입니다. 가밀지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로는 가밀프로지오, 포엘시티 라포렐, 더샤포엘시티, 프로지오 마크베르, 힐스테이트, 파크센트레빌 스타이스 등이 있습니다. 모두 입주 2년차를 맞이하여 가밀지구는 새 아파트이고 실거조 2년을 지나는 시점으로 이제 하나둘씩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향후 3호선 가밀역이 첫 삽을 뜰 때는 분명히 이 가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래가치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밀지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포엘시티 라포렐는 중대형 평수로서 이 아파트는 790세대로 현재 매매가 실거래가 11억에 형성되었고 이 아파트의 특징은 캐슬렉스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고 원테오 노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단지로 보입니다. 더샤포엘시티도 중대형 평수이고 매매가 12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주변으로는 금암산에 유치해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후문 뒤편으로는 금암산 등상로 진입이 아주 가능하며 캐슬렉스 골프장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밀프로지오 마크베르는 올해 6월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34평과 44평으로 이루어진 가밀지구에서 몇 안 되는 중대형 민영아파트입니다. 가밀지구 중 유일하게 주상복합 아파트로 중심상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심상권을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밀역이 이곳에 생기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이며 가밀의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로 보입니다. 다음에 힐스테이트 포엘시티 힐스테이트 포엘시티는 30평과 34평의 중소형으로 이루어지는 민영아파트입니다. 가밀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학년기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단지이고 주변에 근생시설이 있어 학원가가 많이 잘 형성돼 있어 학원을 보내기에 아주 적합한 아파트 단지로 보입니다. 다음에 가밀센트레빌과 스타일스 아파트는 30평과 34평으로 이루어진 중소형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가밀의 중심부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 주민센터, 운동시설이 근처에 지어질 예정이고 가밀역이 생기면 수혜를 받을 아파트임이 분명합니다. 근처 가밀지구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편안세상, 거여동에 위치한 이편안세상, 송파파크센트레빌 34평 최근 시세 매매가는 14억 9,700에 매매가 되었고 하감동에 위치한 위례 롯데캐슬은 11억 9,300에 최근 실거래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즘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 파크프레온의 34평 매매가가 18억 9,230에 매매가 되었으면 10분거래에 있는 가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 저평가되어서 투자 가치가 유명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밀의 상업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밀지구는 송파, 가밀교산지구, 하남시청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계획을 2020년 12월 20일에 발표하여 23년 착공, 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 대비 3분의 1 수준의 상업용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 가밀은 2.5%로 낮고 구리 갈매가 7.5%로 위례는 7%로 턱없이 낮은 상업용지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조선공사 중 유물이 출토되면서 상업용지 시설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되어 세대당 상업용지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말인즉슨 상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어서 투자에 유리하며 임차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 위례의 상가 수익률은 2%였습니다. 가밀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가밀의 중진 상업지역인 아클라우드 가밀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밀지군의 단 하나뿐인 주상복합용지 송파상활권에서 만나는 신개념 라이프스타일센터 아클라우드 가밀입니다. 대지면적 6,693평 지하 1층, 지상 2층 상업시설 257개실 앵커테인먼트 6개실로 네덜란드 카브사가 기획한 국내 유일 초대형 특화시설물로 1층에는 키즈광장, 오픈스페이스 체험형 광장을 갖춘 오픈 에어라이프스타일 몰입니다. 전체 상가 1분의 1을 대형 앵커 6개 시설로 강력한 집객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해 있고 꼼꼼아 동물원 키즈랜드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26개 레인의 볼링장이 현재 공사 중이며 대형 서점과 가구 라이프스타일이 입점 중이며 2층에는 푸드코트가 입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공 후 2년 동안 상가 활성화를 인해 시공사에서는 상가 활성화 지원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클라우드 가밀은 주변 지역 개발 후 5키로 이내에 인구 100만 명의 상권을 형성 가밀시, 하남시, 위례시, 송파구, 교산시 5키로 내에 배우수여 91만 명을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상권으로 급부상하는 상권이 될 것입니다. 기존 상업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가밀에 오십시오.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투자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